저 손님, 테이블 좀 다시 닦아드릴까요? 아니요, 제가 하겠습니다. 진짜 이쁘네. 삼겸 씨. 혜연 씨. 먼저 오셨네요. 그래서 옷도 다 갈아입으시고. 앉으시죠. 스튜디오 말고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데요? 생방송인데 떨지도 않으시고 방송 자주 한 저보다 더 능숙하고 잘하시더라고요. 그야 혜연 씨가 잘 리드해 주신 덕분이죠. 괜히 베테랑 MC가 아니구나 싶던데요. 지금 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? 기분 좋아라. 이만하면 자기 관리는 잘 된 것 같고. 저기.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. 괜찮으세요? 잠깐만요. 괜찮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급한 약속이 있는데 깜빡했네요. 어떡하죠? 네? 아까는 약속 없으시다고. 아...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그럼 제 번호 모르시죠? 제가 명함을... 뭐야? 갔어? 지금... 나 두고 혼자 간 거야? 왜?